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반대체 이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반도체 업계에 주는 충격이나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문제가 약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가격은 약간 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료 수급의 문제라든지 생산 라인의 문제 이런 거는 없으실 거로 보는 건가요? 일단은 대충 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네온, 재온, 크리폰이에요. 세 가지가 주로 이제 가스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들어가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광 공정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들어가고 빛 이쪽에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재논하고 이제 크리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공정에 더하는 그런 가스 수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높긴 높습니다.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네. 재논하고 크리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온은 한 23%인가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업체들 우리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 보시면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제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직 뭐 한 달 채 됐나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되죠. 아직은 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버티는 동안 다른 이제 수입처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약간 적게 하는 부분이에요. 수입처 다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포스코에서도 이제 생산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새로운 신규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쟁이 지금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격은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심각하게 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국면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도체나 우리나라 증시가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투자의 기회로 봐야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떤 변수가 안 좋은 게 생겼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간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회복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성장한다라면 다른 외부 변수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또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는 러시아에 생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산을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삼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뭐 특별히 이렇게 러시아 쪽은 솔직히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은 약간 영향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가깝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뭐 SMIC라든지 이런 데 제재하고 있잖아요. 스치 못하게. 그런 데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에 이제 그렇게 많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어떤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그 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예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삼성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그 유튜브를 달구는 사건이 있는데 그 고스라고 하나요? 이 고스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 성능이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에 이렇게 어떤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게임을 또 성능이나 이런 소비 전력을 많이 쓰는 거를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 열이거든요. 열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걱정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전에도 뭐 A7이었나요? 아니 발열 뭐... 네. 그것 때문에 배터리 한번 탄 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불안을 안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그냥 못 쓰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유자들이 약간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못 쓰게 막았다는 게 무조건 고스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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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고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게임같이 뭔가 고기능 그런 것 앱도 구동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 성능을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억눌러주는 이제 소프트용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열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게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이제 배터리 사고 난 다음부터도 그렇고 이 배터리에 보면 이제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중국 좀 싸구려 제품 많이 썼어요.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어떤 불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가를 또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제 박렬판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제대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부족하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스 관련해서 이거를 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다. 제가 그래서 그걸 무슨 소린가 해서 봤는데 이제 그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침을 만드는 건데 지금 삼성의 그 파운드리가 사실 삼성에서 쓰는 반도체를 주소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일단은 뭐 성능저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퀄컴에서도 이제 맞습니다. 좀 옮긴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산업 전체 미친년이 굉장히 클 것이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수율 문제예요. 수율이 많이 안 좋아요. 다른 뭐 애플이나 뭐 다른 경쟁사에 비하면은 상당히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도 뭐 4나노 3나노 뭐 TSMC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퀄컴이 TSMC 가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 그럼 이건 분명히 이제 삼성의 문제죠. 음. 네. 이제 퀄컴은 이제 옮긴 게 확정된 거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만약에 똑같은 설계도인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TSMC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전적으로 이제 삼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안 쓰겠죠. 패뉴스 기업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더 안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눴지만 이 파운드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TSMC가 상상자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네. TSMC로 그렇게 몰릴 수가 있을까요? 어.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탑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분명히 이제 TSMC로 가져간다는 거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보도 애플은 근데 원래부터 TSMC를 원래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콜컴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은 보면 이제 양산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전적으로 이제 TSMC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 패뉴스 업체들이 삼성을 고려했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또 TSMC를 고려하겠죠. 음. 여기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나요? TSMC가 안 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율이 좋게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그 수율이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의 신뢰 어떤 문제거든요. 그게 어떤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품에도.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뭐냐면은 원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불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원하는 그 시계 제품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납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불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작가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해주신 말 중에서 이 3세대 기술 방식에서 삼성이 TSMC 다른 선택을 했다.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나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방식 자체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취의 방식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 더 효율은 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수율이 또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율이 안 나오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이 확인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수율은 이제 나중에 생산을 해봐야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예전에는 A7 같은 경우에는 리콜했잖아요. 네. 리콜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위기였는데 오히려 전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당시에 리콜하는 바람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리콜도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송도 가지 않을 거고요. 적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발대만의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아. 삼성의 대응이 아쉽다. 네. 그렇죠. 이게 향후 삼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플도 문제가 있었어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한 번 걸렸어요. 그런 어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성능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삼성도 그런 걸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에 한 번 5년 전에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느 스마트폰 업체나 다 그런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애플은 설계도를 만들어서 TSD를 주는 거잖아요. 삼성은 지금 생산을 하니까 약간 좀 문제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TSD를 줬는데 똑같은 음주가 발생했다 하면 삼성은 리스크로서는 해방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원래부터 예술계도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만두파동 그런 거 아시죠? 그때는 막 뜨거웠다가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흐지흐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애플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이게 대체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잊혀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슈가 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다른 나라도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반응이 크게 나왔다. 그렇죠. 실망감은 높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도 글로벌 기업인데 대응이 너무 이제 무식한 대응이 너무 이제 안이한 거죠. 실망스러웠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스는 이제 뭐 좀 삼성의 대응이 좀 아쉽다. 그리고 향후 TSMC에서 똑같은 퀄컴의 칩을 생산했을 때를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